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주를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당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번째 큐티 나눔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큐티 본문은 목요일 큐티 본문 1월 4일이죠 1월 4일 2024년도 큐티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있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시는 집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친구를 내려서 낳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는 특별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놀라며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평생 보지 못한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네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굳이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 지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천국 가면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지요 거기는 뭐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시기 미움도 없고 그렇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강이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우리와 같이 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냥 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살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있죠 오늘도 본부와 같이 그렇지만 그때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만 실질적으로 살아 인간들의 역사 중에 인간들의 역사 중에 역사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오늘 2024년도 올해도 살아계시는 아니 저 유대 땅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시시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크고 위대한 기적의 신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적이 있음으로 말며마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술은 그냥 개념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지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길이 막혔을 때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믿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만 가면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그냥 즉시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는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치료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부모가 막던 친구가 막던 건물이 막던 상황이 막던 상관없어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께 가까이 갔을 때 믿음으로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뭐 뭐도 뭐도 막는 요소들이 많을 텐데 다 뿌리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그분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 멤버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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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